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외신입니다. 여러분, 키르키스탄에서 새로 총선을 합니다. 작년 부정선거, 이거 무효화가 됐고요. 재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임기 90명 국회의원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좌파로프 대통령 지지, 여당이 선전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키르키스탄에서 새로운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거 실시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보도 보시면요. 작년 10월 4일에 키르키스탄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야권의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시위로 무효화가 됐고요. 그 뒤에 집권한 좌파로프 대통령, 이번 총선을 자신의 국정장학령을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사람은 키르키스탄의 바이스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0월 4일 총선에서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90% 지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총선 다음 날부터 야권의 대규모 불복 시위가 1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앤베코프 전 대통령이 조기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르키스탄의 중앙선관위가 총선 결과 무효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됐죠. 대단하지 않나요? 10월 4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무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임, 부정선거로 대통령 사임, 다시 재선거 했습니다. 그리고요. 좌파로프 대통령은 집권 후에 지난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단행해서 의회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고 합니다. 120석이던 의회 의석수를 90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키르키스탄은 작년 10월 4일 부정선거로 10일 동안 야권이 총출동해서 시위해서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키르키스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 새로 선출이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 격차 줄어들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컨벤션 효과 끝났다.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지지율 격차가 1%, 심지어 0.5%까지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얼핏 걱정이 드는 게 혹시 이거 밑밥 아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진짜 듭니다. 그래서 넉넉히 있다가 이상한 일 벌어질 수도 있지 않냐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요. 실제로 정권교체 희망하는 국민은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후보의 지지율이 그 모두 안 되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은데 야권의 지지율이 그 정도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 0.5%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진짜 걱정이 좀 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재명, 윤석열 여기에 대해서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니까요. 이재명은 총명하다. 윤석열은 친미분자랍니다. 친미분자. 친미분자라는 게 참. 그러면서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연일 보도를 쏟아내는데요. 관찰자망.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구상에 주목을 하면서요. 이 후보가 중국,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국익에 따른 실용주의 외교 정책이자 중국, 미국 사이에서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 시각을 가진 사람은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다원화, 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만 보지 말고 중국도 봐라. 이 소리죠. 또 관찰자망은요. 한국과 가장 가까운 대국은 바로 중국이다. 야 너네 중국에 잘해. 이거죠. 중국은,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걸핏하면 패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가까운 이웃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챙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관찰자망은 윤석열 후보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사드배치 강화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두철미한 친미분자다. 친미분자다. 또 이 후보, 윤 후보 비교하면서 이 후보는 분명히 매우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한다는 것은 곧 5천만 한국인은 물론 동북아 미래에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 무슨 중국이 한국에 무슨 퇴자 책봉합니까? 퇴자 책봉해요 지금? 누가 퇴자로 적당한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거 내정 간섭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중국이 칭찬하면요. 중국에서 공산당으로부터 인증받은 이재명 후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지율 떨어지지 않나? 중국에서 인증서 인증받고 북한에서 인증받고 이런 건가요? 뉴스위스에서요. 북한 매체 윤석열 대북정책의 반발 아마추어의 무지 독서를 날렸답니다. 윤석열 외신기자 간담회 발언을 문제 삼아서요. 한국 내 여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방 발언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덜 익은 술로 포문을 연 북한 분단적폐국힌당 하면서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 북한은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덜 익은 술로 폄훼했다. 그때 이재명도 뭐라고 폄훼를 했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잘못된 술이라고 했던가? 그런 걸 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분단적폐후보다 이렇게 했네요. 키르키스탄에서는 작년 10월 4일에 열렸던 총선 이거 부정선거다. 이래서 10일 동안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사임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 무효 선언하고 새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잘 보도는 많이 하지 않고 있죠.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부정선거 이런 관련된 보도는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재명, 윤석열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 보도가 자꾸 나오는 게 좀 불안합니다.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건 야권의 몫이라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지 참 특별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